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시험날짜가 다가오고 있네요. 그죠?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모의고사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보통이었어요. 미라씨 몇 점 맞았어요? 잘하셨네요. 아니 그게 성적이 나한테 왔는데 점수가 너무 안 좋더라고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는데 어렵다고 그러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15페이지 맞는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315페이지에 잠깐만 이거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이거를 공부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는데 일주일 지나면 그냥 여러분들이 갑이다? 을이다?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여러분들 갑입니다. 갑. 제가 을이죠. 그죠? 을. 여러분들이 안 했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물론 지난주에 했던 걸 동영상을 돌려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요? 나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이거를 여기서 시험 문제에 놓을 확률은 40%입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를 한다 이러면 되거든. 여기에서 있잖아요. 실제 공부를 해야 될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두 개밖에 없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오는지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올 수 있다. 있지. 그러면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주등기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부기등기예요. 맞죠? 네. 그러면 갑류입니다. 소유권에 갑류가 들어올 수 있다. 있다. 그러면 주등기예요. 그럼 이게 저당권에 갑류가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 그럼 임차권을 예를 들면 소유권에 임차권이 들어오면 뭐다? 주등기예요. 그런데 지상권에 임차권이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왜냐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원리는 이해했다. 뭐랬다. 원리를 이해할 때는 제 말을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쉬운 겁니다. 자, 이거를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혼란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옵니다.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3번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4번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럼 여기에 A, B,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가장 쉽게 해봅시다. 지금 등기가 몇 개입니까? 등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4번만 등기예요.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맞아요? 그럼 이걸 얼에게 이전할 수 있다. 그럼 그냥 5번으로 바로 오는 거지. 5번으로. 5번으로 소유권 뭐다? 그러니까 여기 누구로 간다? 얼. 등기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볼게요. 1번에 전세가 있거든. 2번에 저당이 있거든. 3번에 저당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등기는 몇 개다? 세 개라. 세 개, 세 개, 세 개. 오케이? 그러면 1번 전세권을 이전할 수마다 있다. 그럼 이걸 만약에 이전할 때 여기에 4번으로 온다면 이거는 독자적인 등기입니다. 맞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1번 전세를 이전하니까 전세를 이전하니까 전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1의 뭐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만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1번에 전세가 있고 2번에 저당이 있고 자, 여기에 3번에 저당이 있거든. 그럼 이 1번 전세를 이전할 수 있다 있다. 있지? 이전하면은 그냥 이 밑에, 밑에, 밑에다가 이렇게 가, 이렇게 해가지고 1의 뭐다? 1, 전세권 이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2번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이 밑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가. 2의 뭐다? 1, 전세권 이전. 이게 컴퓨터지. 컴퓨터. 컴퓨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다 뭐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전입니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감염이다. 감염. 맞아요? 네. 저당권입니다.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 소유권이 이외를 이전하면 부기등기, 소유권에 감염이 들어오면 주등기, 소유권이 이외의 감염이 들어오면 부기등기,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주등기, 소유권이 이외의 저당이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그럼 우리가 임차권도 지역권도 있죠. 소유권에 지역권이 들어오면 뭐다? 주등기.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 업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항상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끝났다 안 끝났다? 대답 크게 하세요. 끝났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조금 어렵게 하면은. 그럼 이거 됐어요. 해결이 다 되어졌어요. 그럼 한 번 해봅시다. 어렵게 낼게요. 여러분, 가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할 수 있다. 어디다 했으시다? 여러분들 보세요. 소유권 이전하면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도 뭐다? 주등기. 맞아요? 네. 그럼 전세권 이전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전세권 이전의 가등기도 뭐다? 부기등기. 똑같은 거예요. 해결했죠? 네. 그럼 여러분들 해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이 표지에 보이는 부기등기 자체가 존재한다는다? 안 와요. 그럼 이제 끝난 거거든. 그럼 이거는 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특약이 있잖아요. 특약. 특약자의 악정자 들어가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읽을 줄 알아야 돼.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일부를 고친다, 전부를 고친다? 일부를 고치는 거는 전부 다 부기등기라. 일부를 고치는 거는. 오케이? 네, 그러면 전부를 고치는 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에요. 주등기, 주등기, 주등기. 전부는 전부 다 무슨 등기? 주등기.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하나만에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렇게 되어졌거든.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거든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권리자 기타예요. 자, 그럼 볼게요.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2020년 1월 3일 제 100호 이내라. 2020년 1월 2일 설정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옵니다. 전세금이다 5기입니다. 전세기간이다 2년입니다. 범위입니다 건물의 전부입니다. 전세권자, 전세권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럴 때 일부 전부를 먼저 이해를 할 때는 보세요. 이게 1, 1의 개가 이게 한 개의 등기예요. 그럼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자, 2번에 저당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기의 전부라는 거는 이 두 개를 전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게 등기의 전부, 전부. 이게 등기의 전부, 전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부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일부란 말이에요. 글자 하나하나가 맞아요? 네, 그러면 전세금이 4억인데 5억으로 잘못 적을 수 있다 있다.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경정, 맞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주등기로 한다면 여기에 잠깐만 이거 지우고 해볼게요. 주등기로 한다면 2번이 와야지. 그럼 이거는 독자적인 등기가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아요. 지금 뭐만 잘못 적었다? 전세. 전세는 몇 번이다? 1. 그럼 1의 뭐다? 1. 이렇게 뭐 전당기? 경정. 여기다 뭐다? 차고. 여기다가 뭐다? 4.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탁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운 거는 이것만 지웠죠? 맞아요. 일부다 전부다? 일부. 그럼 여기는 손 댔다, 안 댔다? 손 안 댔다는 말은 이 숫자가 이 숫자가 나머지 거는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뜻이에요. 맞다, 맞다. 그래서 1의 뭐다? 1. 그럼 나중에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기간이 몇 년이다? 2년. 이걸 3년으로 정해갈 수 있어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다. 그렇지. 그럼 1의 뭐다? 2. 이렇게 한 번 선당기? 변경. 이해합니까? 대. 그 얘기에다가 3년 이래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부를 고치는 건 항상 주든 견다. 부기든 견다. 부기든 견다. 그런데 이제 전세금이 안 끝났어. 끝났다면 지우도 안 줘야 돼요? 지우면 이제 말소거든요. 말소. 2번에서 1번 전세권. 말소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말소예요.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소는 일부를 지운다. 전부를 지운다. 지금부터 답입니다. 말소는 부기든 견 자체가 없어. 말소는 부기든 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주든 겨를 말소할 때도 말소는 주든 겨를 하는 거라. 부기든 겨를 말소할 때도 말소는 주든 겨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돼. 그러면 이거 됐다, 안 됐다, 돼죠. 그러면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을 해놓을 때 이거는 그냥 말소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든 견 부기든 겨를 물을 때 잡으세요. 전부를 해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일부를 해보갈 수 뭐다? 있어. 그러면 주든 견 부기든 겨를 물었을 때는 일부 말소 회복된 견 전부 말소 회복된 견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지. 그럼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잖아. 전부 말소 회복하면 주고 일부 말소 회복하면 부기든 겨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을 쓸 필요 있다, 안 없다? 둘 중에 한 글자 씁니다. 그러면 이 의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변경경정은 일부를 고치는 거거든. 여기서 잘해야 돼요. 일부를 고치기 때문에 주든 겨 한다, 부기든 겨 한다, 부기든 겨.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이제 구글 시간입니다. 변경경정이거든. 여기에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변경경정인데 이렇게 합니다. 변경경정은 일부를 고친다, 전부를 고친다? 일부. 일부를 고치기 때문에 부기든기라. 부기든기인데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해야 한다, 값 걸고 해야 한다? 표제부니까 부기든기 자체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얘기다? 죄송해. 자,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요. 변경경정은 부기든기 합니다. 하는데 잘해야 됩니다. 만약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오면 뭐다? 부기든기. 안 들어오면 뭐다? 그러면 이 글자는 반드시 답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권리의 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든기, 안 하면 주든기, 둘 중에 한 개를 쓰잖아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출제위원도 시험을 트는 거라. 그럼 털 때는, 자, 글자를 털 때는 출판을 봅니다.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부기든기 한다. 어떤 와이다? 어.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든기, 안 하면 주든기로 한다. 어떤 와이다? 어, 그럼 이 두 개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지. 하더라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쓸 필요가 없어. 자, 그럼 이제 답입니다. 권리의 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하면 부기든기로 할 수 없다. 이러시는 문제래요. 그러니까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든기로 한다. 이러시는 문제는 안 내지.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든기로 할 수 없다. 어떤 와이다? 어, 이제 할라이터입니다. 권리의 변경등기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어떤 와이다?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든기, 안 하면 주든기, 안 해도 등기, 대, 안 돼요? 대. 그럼 항상 이게 답이다. 각하한다 이러면 어떤 와이다? X. 그럼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1번입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말소 등기를 할 때, 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말소, 회복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3번에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4번에 소유권,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그 부동산의 가합류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5번에 건조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 문제는 없어요? 답은 몇 번? 괜찮아요. 답은 몇 번?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 그럴 때, 제 말 들어보세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내거든요. 제가 왜 5번이냐면 공심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몇 개? 5개 시이다. 말소, 시이다. 말소, 해복, 시이다. 판결서, 시이다. 직권, 경정. 네. 그다음에 권리의 변경. 그럼 칠판은 이거는 무슨 등기? 이거는 무슨 등기? 말소요. 이거는 무슨 서? 판결서. 이거는 뭐다? 말소. 그럼 건조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증여해가는 거는 무슨 등기? 변경. 그럼 시험 문제 출전이 이렇게 내겠죠. 다음 보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각할 수 없는 등기는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럼 답은 몇 번? 5번. 맞다, 맞다. 요거만 딱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요건 지금 나와 있고.